마이크 테스트 심플리곤 엔비디아 게임웍스 뭐 이건 다 됐고 다른건 제껴 죽.. 아 이게 컨티뉴가 아냐 엑스트라 컨텐츠에서 엔드 오브 조이 를 조는 죽어야 한다로 자동 저장 빈도가 줄어든다는게 영 저거야 아 나 그러고 보니까 이거 전화통화 때문에 제대로 못 봤었다 근데 이렇게 본 편에서 보면은 광원 때문에 그런지 영 조이도 그렇게 이뻐 보이질 않는데 이 엔드 오브 조이에서 조이는 꽤 이뻐 보여 저 하얗게 석회화되는 저거 때문에 그런가 방원때문에 그런가 아니면은 조아저씨의 그 조카 필터인가 아니 근데 이 조 베이크 아저씨 진짜 너무 센거 아냐 이 아저씨 진짜 너무 센거 아냐 불쌍하지 않아요 아저씨가 묶어놔갖고 죽었다 이 아저씨라니까요 이 아저씨 아저씨가 누구인지 모르는거에요 이 아저씨가 오는거에요 너는 이해하지 않아? 내가 이해하지 않아! 응, 너는 이해하지 않아? 너는 이해하지 않아? 너는 이해하지 않아? 그쪽은 형님의 여자친구야 내 니스, 너는 이해하지 않아? 그리고 여기 가족들은 내 가족들은 내 가족들은 아, 그러니까 이렇게 미개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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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이렇게 초인이 된 것 같기도 한데 아니, 아저씨 왜 초인인데요? 아니, 아저씨 왜 초인인데요? 아니, 뭘! 아니, 아저씨 왜 초인이야 아니, 아저씨 왜 초인이야 아저씨 왜 초인이야 너는 우리의 초인이었다고 했잖아 아마 지금 우리의 초인이었어 아, 어디에? 아, 어디에? 멀지 않은 판자집 멀지 않은 판자집 오늘 본 놈은 악어가 아니었다 아 수가 아이고 아이고이 아이고 우와 씨! 우와! 이 시키 한방에 안죽어! 한방에 안죽었어! 데미지를 입었어! 우와! 야 이씨! 너무하는데? 아이씨! 우와 씨! 아이씨! 어려운데? 한 번 더 연습하자 잠깐만 잠깐만 좋았어 오이씨! 아이씨! 아이씨! 뭐냐구 이거 진짜! 아이씨! 오른손 공격, 왼손 공격을 따로 좀 해놔! 이게 뭐야! 헷갈려! 아이씨! 아이씨! 아 그리고 좀 음 야이씨!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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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risX 아이씨! 앗 preoccup 아 진짜 올겠네 아 여기서만 바꾸라고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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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반전을 하면 되나? 아이 젠장 한 대 청라이프 이 스트림 도전 타이머가 빨리 간다고? 카세트 테이프가 필요하지 근데 여기 카세트 테이프가 있나? 있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려운데? 하 어려워 아니 오른손 공격 왼손 공격만 좀 따로 하자고 오른손 왼손 이것만 따로 하자고 아니 뭐야 이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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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씨 돌겠네 이거 아씨 짜증나 미치겠어 아주 뭐야 이게 아씨 아씨 조준이랑 이걸 따로따로 분리를 하라고 조준이랑 공격이랑 아 짜증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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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아.. 짜증나 짜증나 야아 아니 씨 말이 되냐? 야! 아니 그걸 아씨 말이 되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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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힘쥔 Holding 삼정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대1이라면 앉아, 이놈아. 야야야야야야야. 침 뱉는 놈 나왔다. 침 뱉는 놈 나왔다. 침 뱉는 놈 나왔다. 어이씨 진정할 으아이씨 다이 머더퍽허 으으이씨 지금 안되니? 저걸 잡아야돼? 아이 젠정할 에이 아아이 어려워 아니 얘한테도 죽어 아니 주먹기술 이거 쓰레기야 아이씨 맞질않는데 뭘 좋아 오랜만에 노데미지 아예 넣지도 못해 야아 아아 너무하네 너무하네 야아 야아 야 그게 맞는다고 그게 맞는다고 아 그게 맞았다고 너무하지 않냐 이게 맞는건 너무하지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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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이씨 거리가 좀 있구나 거리가 좀 있어도 되는구나 와이씨 하아 아니 이놈의 펀치를 아이씨 아이씨 영 영 맘에 안들어 아이씨 야야야야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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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아이씨 아이씨 잠깐만 그러고보니까 얘는 아 십자선도 안나오네 그러니까 십자선도 안나오네 아 화학용액 Mark 이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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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니? 아 죽었어. 야 진짜 장난 아니게 안 죽네. 오 뭐야? 야 야! 이거 뭔데? 야 방금 뭐였는데? 아니 방금 왜 죽었는데? 야! 야 방금 왜 죽었냐? 방금 왜 죽은거지? 해이 방금 왜 죽은겁니까? 야! 거기로 이상한 데로 가지마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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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. ... ... DIE MOTHERFUCKER 어허이 젠장알 아이 방금 실수했어 이게 아니고 투척 저 나이프를 던졌어야 되는데 우와 아아 아 폭탄 까먹었어 아이 돌겠는데 아하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아 그게 방금 뭐였어 아니 그 거리에서 잡힌다고 야아 아 아씨 맞으면 비틀거리라고 공격을 하지 말고 아 맞았으면 비틀거리라고 공격을 하지 말고 아 맞았으면 비틀거리라고 공격을 하지 말고 비틀거려야지 정신 못 차리라고 오 왜 반격을 하는데 왜 반격을 하는데 아니 그럼 주먹으로 어떻게 잡으라는 거야 주먹으로 잡을 수 있게 만들어놔야 될 거 아녀 어 어 응 어 어 어 네 왜 반격을 합쳐 네 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주먹을 쓰게 만들어놨으면 주먹으로 잡을 수 있게 만들어놔야지. 뭐냐고 이게. 아 젠장알. 그래도 얘네 둘은 자명 처치로 노데미지로 잡을 수 있어. 아 젠장알. 아 젠장알. 아 젠장알. 아 젠장알. 아 젠장알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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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걸로 안된다고? 야 일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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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야아 도망가 도망가 아이씨 이걸로는 물이라고? 아 그럼 저거 어떡해 이거 썼다고 아 이거 하는데를 아 진짜 이거 하는데 샷건을 써야 된다고 야아 길이가 이씨 아 실수했다 실수했구만 실수했구만 뭐지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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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면 그래 이런 놈들이 있겠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려워 이거 그리고 이것 좀 스킵 좀 하게 해주라 엠 아휴 아휴 쫄려가서 두둔강 나기 전에 내가 편하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불쌍한 곳 아휴 vamos 아비불쉣 문제는 카세트 테이프도 없어 아 그리고 저장 어디서 되냐 설마 방금 그 전에 저장이 된건 아니겠지 그 전에 저장이 되고 저건 아니겠지 저장 내가 이게 어? 자동 저장이 어디서 되는지 볼거야 응? 자동 저장이 어디서 되는지 볼거야 내가 조이 내려놓고 컷인이 다 끝난 다음에 자동 저장 안되면 욕할거야 일단 여기네 일단 여기에 자동 저장이 한번 되고 일단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데 어디까지나 방금 그 자동 저장은 최소한의 양심이지 저기로 가라 아하이 야 여기서 아니 양심이 좀 있어 봐라 조이 안고 있잖아 양심을 버린 놈이야 있어 양심을 버린 놈이 있어 어딘가에 이 팀에 이 팀에 양심을 아예 버린 놈이 있어 역시 베이커 가문의 완전체 염동력도 가지고 있군 overlaps 내려간 레이커 가문의 그래도 3개가 있네 여기에 그리고 야이씨 양심 와 이 진짜 양심 어디다 팔아먹었냐 양심 어디다 팔아먹었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, 지나가자, 지나가자, 지나가자 아이씨, 아니, 쟤가 너무하는데? 네가 달려온다고? 거기서? 네가 거기서부터 달려온다고? 아이씨, 아이씨, 좀, 너무 성급했어 너무 성급했습니다 야아이 아, 성급했습니다 아이씨, 좀, 어떡하라는 거야? 옙 아까 어떻게 안 들켰지? 여기서 망설여서? 들키네? 여기 있어도? 아이씨, 들켰어 안 들킬 수가 없나? 아닌데? 아까 한 번 안 들켰는데? 여기는 설마 안 들키겠지? 응 좀 더 둬 안 들키시는 거 하나 아싸 아씨 또 있어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었네 로밍하는 놈이 있었고 아 잠깐 음 그래도 투창은 여전히 강력하군 와이씨 젠장알 뭐야 뭐야 야 야 안 죽었어? 안 죽었어? 야 너무하잖아 안 죽었어 그게? 야 안 죽었어? 야 안 죽었어? 너무 하시는데 너무 아름다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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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서... 안녕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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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야지 이제 이래야지 이래야지 이래야지